구름이 비즈 입장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탕화면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. 주소창 또는 검색창에서 구름이 비즈를 입력합니다. 검색 결과에서 구름이 비즈를 클릭합니다. 방 만들기 참여하기에서 서초통기탈을 입력합니다.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합니다. 카메라와 마이크가 작동하는지 확인을 합니다. 입장을 클릭합니다. 카톡으로 알려드린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. 확인을 클릭합니다. 강사에게 내 목소리가 전달되고 싶을 때는 오른쪽 상단에 발언권 신청을 누르고 강사가 발언권을 수락할 때까지 기다립니다. fel 자막 vid Interview Savior belum closing 어떻게 ery Milan